오늘부터 20일 동안 물만 마신다 아니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 무조건 요요올 위험하지 않을까요? 건강 지키면 섬뜩! 인손실이 심하게 옳다 탈모 과속화돼서 머리 다 부서 더 말해봐 사람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 차츰차츰 노력이든 뭐든 늘려가잖아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요가 40번 가까이 오니까 좀 징글징글하다 이번에는 차츰차츰 그런거 잘 모르겠고 크게 훅 한방 걸어서 뚫어버려야 한다 아니 머리를 분명히 투블럭을 해달라고 이번에도 말했는데 꼭 한번 그 머리를 해보고 싶더라고 근데 또 원블럭으로 다 밀어버리네 딥스도 해보려고 한다 링딥스는 왼쪽 어깨 충돌이 자꾸 일어나서 봉으로 바꾸니까 통증이 전혀 없다 딥스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데 중요한 팁 몇개만 근육먼들 던져주면 감사하다 니 뭐한데 무서워서 보들보들 떠는군요 오줌 좀 벽 쪽에 붙여서 하지 말라 하니깐 발매가 아멘